임진희 선수 오늘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 제가 여러 차례 보던데 카메라 발견하고 일어나네요 성격상 좀 부끄러운가 봐요 중간중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잘 취했던 임진희 선수 맥주 사이 명장자리에서 쉬고 있는데요 모델 같네요 얼음 무형 사이 앉아있었던 거군요 임진희 선수 17번 홀티션 이 홀도 페어웨이 오른쪽 끝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페어웨이 경사가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드로우 히터 선수들 왼쪽으로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실수가 많거든요 음 좋아요 임진희 선수는 오늘의 모델이에요 자꾸 화면이 잡히네요 최대한 릴렉스한 모습 아닐까요? 아무래도 코스 세팅이 어렵고 러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네 오늘 11번 홀 뒷박스에 앉아서 또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17번 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아주 잘 찾아서 자리를 선정하네요 그 와중에 또 인사를 해주는 건가요? 힘들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좀 지친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스가 어렵다 보니까 또 한울 한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정말 메이저 대회장 다음 모습입니다 더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페어웨이를 잘 지켜서 거리를 또 내보내서 그렇죠 이 홀은 좀 투온트라이를 하고 끝내고 싶겠죠 자 마지막 홀 임진희 선수의 티샷 자 일단 티샷 좋았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